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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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것은 지순 somet Basis의 물에 물을에는 수행된 산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행된 산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유행된 산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를 방문해 사회적 계열에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를 방문해 사회적 계열에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계열에서 발견 병원을 채워두고 제자로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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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다가 몇이나 100 orang . ... ... ... ... 미국에서의 직원을 전해 porque 한국에서의社, 인도없는 중국에서의 성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역사이 máy 수입은? 한국에서의 한국은 한국에서의 네인의 hoppera가 미커빈 Vince? 제가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바라보니까. 타이완에서 재배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인디고입니다. 이것은 타이완입니다. 이것은 인디고입니다. 이것은 인디고입니다. 이것은 인디고입니다. 이것은 일반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인디고입니다. 이것은 인디고입니다. 이것은 인디고입니다. 주문약이 성장하지는 diferentes 다리로 Mittiu의 장식이 바지에는 바지에 사용중이라 다른 단계가 생기합니다 같은ểu거리는 타이완 다리에 반드시 이뮬에 있을 때 주문을 먼저 대부분의 바지에 바지에 인간이 오렌지 Blood Sumrach 이 영상은 인도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인도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인도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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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한 Этот 몇일간 후, 맥주 수입자 specific, belongings jur초 변호사들이 많아서 가roit은 delt,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자로 지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따라갈 것입니다. 이 면접이 인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정책을 넣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동의 생명의 생명은 사업이 제거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동의 생명이 별로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많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많습니다. 석유가 한국은 석유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주문을 가만히 계십니까? 인도네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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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가 다른 싱글이라 생산적인 시험이 없습니다. 최근에 인디고 수요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체에서 인디고를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체에서 인디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체에서 많은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체에서 인디고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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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인디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체에서 인디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체에서 인디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체에서 인디고roid 영한 되ац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구의 성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스틀라빵은 다음은 인디보, 먼저 모른건 뒤바와 맞다하이, 목끄리깐들로 그 다음 쌓아놓습니다. 그 다음 비아래깐, 루아리아. 그 다음 92에서 121분만 존재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가면서 이것을 발효시킵니다. 그 다음은 90-120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합니다. 그 다음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합니다. 물을 줘야합니다. 물을 줘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일을 줘야합니다. 그 다음은 120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합니다. 그 다음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uellement으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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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야 만약에 지금 전에 오늘 가요? 우리는 더 큰團 된 것 이런 건 무엇인가? 피셔덕이있는 게 약간 이게 진짜 이런 말이야 걱정됨 그리고 우리의 이 사트는 Людами 흐례합니다 그리고 이 사트는 이사트는 brothers, 그리고 이 사트는 이렇게 인도에서도 일본처럼 인도식물을 건조를 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염려를 만든 게 아니라 잎사귀를 건조를 시켜서 물이 염색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식과 일본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디아의 사용법은, 인디아의 사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사용법은, 인디아의 사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인도네시아를 제기해서 전교한 다음 영어제부터 함께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랄디 바닐에는 하나의 파트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파트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트는 어떻게 하지 않게 해서 이것이 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파트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파트는 원인의 파트는 joint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원인의 파트는 성향을 하여 주식에서 여부장은 조그마한 얼룩이 생겨서 그날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가지 생으로 연장하니까 얼룩을 없애는 게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 가지 생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가지 생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연장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가지 생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행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모두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연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본 도쿠시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사태입니다 또한 이곳 도쿠시마는 하나가 가장 유명한 혁신사태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사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사태입니다 작가님은 반대형을 사용하는 분야. 그의 작가님은 그의 작가님은, 그의 작 가님은 발 District의 작가님은, 초대형을 제공하는 방에서 형식의 작가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정말 이름으로 전국이lig을 gear stop, 작가님의 작가님은 작가님은 작가님의 작가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작가님은 작가님을 spos Özину의 작가님을 사용하는, 이곳에서는 올림픽을 준비를 위해서 인비가 연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완에서는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국과 일본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무엇일까요? 인도스트리입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아스팩의 아티스트입니다. 반면에 그림에서 보듯이 산수화라, 정무라처럼 인디고로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의 때가 보면 수준이 상당합니다. 여기는 인도 사진입니다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상황은 조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도에서는 생산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약간 부족한 듯 합니다 인도는 주로 유럽에서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전통적인 문양이랄지 전통적인 의료도 있지만 유럽에 맞춰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염색입니다 먼저 대만의 염색, 인디고 염색입니다 이 내용은 메소드 리듬스의 인디고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완은 어디로 가든 간에 인디고 염색은 이렇게 환원상태에 염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디고는 높은 온도에서 환원을 시키면 산하 속도가 빠릅니다 카kommen 인디고, 이를 하고는 수의 수상 높은 높은 온도에서 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산하 속도가 빠린믈로 이게 오anka가 게임입니다 근데 이걸, 이런 거 archives을 보니까 더 빠르게 실망이 더 빠릅니다 이는 이는 자신이 unters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아가 깎아가 깎아가 기가 unfavor합니다 얼룩이 지면 품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항상 환원을 시켜놓고 언제든지 염색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몇 군데를 방문을 했었는데 즉석에 빨리빨리 환원시켜서 염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환원을 시켜놓은 조금 오래될수록 염려 입자가 적어집니다. 염려를 속성화시키면 입자가 적어지지 않습니다. 입자가 적으면 섬유가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입자가 적으면 섬유가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입자가 크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입자가 적어지지 않습니다. 입자가 적어지지 않습니다. 입자가 적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염려라도 물이 잘 빠지게 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타이완, 인도네시아 공통점은 온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인디아, 타이완, 인도네시아 공통점은 온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인디고는 보통 25도에서 32도 사이에서 환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연 환원시키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공통점은 온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인도는 그런 조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원된 염액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용기를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많으면, 가상 수는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걸고 있는 부산 안에 다는 곳으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이런 곳으로 땅속에 묻어뒀은 온도가 적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인디고는 공개에 당하면 산하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산하를 방지해서 항아리 입구가 좁은 것을 사용합니다. 항아리 입구가 크면 공개와 접촉 면적이 큽니다. 만약 물이 부자나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개와 접촉 면적이 큽니다. 이런면요. 여러분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물을 넣어야 할까요? 그의 물이 wzor하는 우산 이를 넣으려면 그의 물이 왠지에 빠져들어れた 그의 물을 넣으면 .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 이 물을 넣어 안에 넣으면 되었을 때 보스타집이 땅 속에 용기를 넣어놨습니다. 물론 일본은 날씨가 추운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날씨가 추운 영향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따뜻한 지역은 오키나와도 오른쪽 아래처럼 항아를 감싸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라는 지역은 오키나와라는 지역은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다른 지역이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장혜선은 오랫동안 시행 창구를 격어오면서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이곳은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곳입니다. 저는 한정된 것만 봤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즉석에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지역은 이 방법에서는 염려가 충분히 용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자 자체도 큰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충분히 환원이 되면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화이트 인도라고 합니다. 화이트 인도고 상태에서는 섬유가 거의 완벽하다시피 흡수가 됩니다. 이 방법은 보통 황 녹색이나 녹색 정도로 환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염색을 하고 수색을 하면 물 자체가 푸른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는 품에 있는 곳은 아닌 맥을 수색을 하면 물 자체가 진저를 수색을 하면 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을 수색을 하면 물이 푸른 기가 있습니다. 는 이 futures 흡수하가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물이 바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이 내용은 성장과 성장의 취미입니다. 여기 설명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설명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깟은 우쿠란의 파티클과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혹시 속성 환원을 하고 있다면 발효 환원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품질 개선에 의한 pH입니다. 다음은 염색 방법의 문제입니다. 염색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용기에 넣고 주무르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 아래처럼 천을 수직 상태로 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염색은 우리가 섬유 조직 사회로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조직 사회로 들어가기보다는 조직 사회로 들어가기보다는 산하 염색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소개보다 조금은 다른 거질을 바랍니다. 진정으로 보호하기가 다른 거질이 확 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결이 라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청바지에서는 벗겨지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랄지 일본 같은 곳에서는 섬유로 수평을 펴서 이렇게 담급니다. 실직으로 시간은 3분에서 5분입니다. 섬유에 묻혀서 들어올리면 산화가 되면서 발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China에서 일과가 없으니까, 다만 피해를 보면, 이제는 그 날이 떨어지는 시간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는 doubling 땅선도 잘하더라고요. 천이 많은 것들 이렇게 구부려서는, 자꾸 구부리는 것을 반복해서 집어넣고 빼네요. 천을 이렇게 곡선을 두면 많은 양도 한꺼번에 염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천장에는 이것을 끌어올리고 담그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천을 이렇게 담그면 염색이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천을 염색을 한다고 이렇게 주무르면 출렁거리는 염요가 산하가 됩니다 염색 도중에 산하가 된 염요들은 섬에 묻어서 염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색이 전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고 염색은 염색 중에 염약을 출렁거리지 않고 염색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디고 염색은 염색 중에 염약을 출렁거리지 않고 염색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분은 일본에서 염색하는 인간문화제입니다 이 분이 아호로는 4000 아이는 지평거리지 않고 아래에 관한 지평거리지 않고 목에 걸고 있는 것은 시계입니다 도중에 있는데 당신이 밝은 지평거리지 않고 염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타이머예요 그 다음 천을 접어서 이렇게 담그는 것을 염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염색을 한 번 하면 그만큼 산화가 되기 때문에 염려통을 이렇게 4개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염색을 반복하면 여기서 한 번 염색을 하고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내려서 염색합니다. 그 다음 하여서 4번 염색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염색하면 4일 후에는 이것이 다시 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수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수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인디고 염색을 이렇게 주물러서 염색하면 얼룩이 많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 손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염색에서는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을 참조해 보십시오. 여기는 염려 폭을 이렇게 좁게 만들었습니다. 이 폭은 좁고 이것은 깁니다. 염색이 많아진 것입니다. 염색은 이 정도 깁니다. 이 정도 깁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의 높은 곳은 이렇게 100cm. 이 정도를 염색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정도를 염색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의 높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 내로 염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안 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안 빌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높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 용기가 깊은 이유는 여기서 공기가 스며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봐야겠습니다. . 그러나 이게 스프디 양다리 또 아파드가이 자라 그 어 자라이도 아빠 망고 프로세인 칼럼 문은 야 루피 그질이 또 옥시다 신약 이 또는 비 불안 불안 자리 운동이 또 문자가 옥수과 그 집밥은 옥시다시 양 양 등판 운동 더 아르나이니야 ting기는 lebih ting기 택배라뇨이 루피 그질 공기가 못 들어가니까 화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디고 염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색 후에 탈색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디고 염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문한 업체 중에서 인디고 염색을 해놓은 천에서 접힌 부분이 하얗게 된 것을 봤습니다. 교수님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알칼리를 충분히 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종 염색에서는, 인디고 염색에서는 pH 10에서 12가 잘되기 때문에 알칼리 상태로 만듭니다. 염색 후에는 이것을 pH 7.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이낙지, 이것이 잘 안됩니다. 이것은 과연, 이것은 과연, 이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것은 과연, 그것은 과연을 받으며,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염색된 후에 pH를 제대로 낮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탈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증하는 데 마다 각각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인디고 염증을 한 뒤에 삶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담그고 헤빛에 말리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마인은 15일까지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옛날에 아까 영유 제조 과정에서 석회가 많이 들어갑니다 석회가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석회가 침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장에서는 황산처리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방에서도 빙초산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초산 처리를 하더라도 한번 삶고 그 다음에 햇볕에 말렸으면 좋습니다 반드시 햇볕에 말리면 약간 갈색이나 황색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에 담갔다가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럽고 그 다음에 황색이 안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탈색되는 문제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속성 환원보다 바로 환원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는 적고 깊은 것을 권장합니다 일단 제 рекоменд 제목은 다른 곳이 더게 필요합니다 자기 소상자 염색 방법을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는 것 주무르는 것은 되도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다이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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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는. 마지막으로 염색 후에는 제물을 확실하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레코멘다시가 마지막에 꼭 원주치에 있는 것과 함께 제가 인디고는 한 시간이 예정에 돼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르마는 월드나 상태받았습니다. 프레젠타시이 특강 파와르나 인디고 마오셀러 사이스카랑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 공방 방문하실 때 예를 하나 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도네시아 부분이니까 당신한테는 조금 중요하게 느끼셨대요.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하고 여기 족자카르타 두 군데. 자카르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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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인디고가. 가장 많이 쓰이는. 네가지 종류가.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어떤 거는. 이제. 그. 파란색 쪽빛이. 더 많이 나고. 어떤 거는 적게 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인디케이트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뭔지.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인도산. 스바나라는 프로페셔를 불리하우는 생각은 안까나 디딱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부는 빙잉다오는 안까나가 더 다른데요. 지금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불리하우는 먼절라스칸, 칼로 인디고페라, 몽안도 유통되고 염려 자체가 인디고 함량이 다 다른데요. 사실은 이미 다 다른데요. 제가 이미 다 다른데요. 중간 스페이스의 탄압은 인디고는 거의 100 뇌리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4 뇌리스의 이. 사실은 인디고페라, 인디고페라, 인디고가 인디고는 40% 정도. 이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40%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요. 많은 것은 50% 그리고 합성은 99.9% 인디고 함량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좋은 데 것은 한 50% 가까이 나와요. 그 다음에 품질이 나쁜 데는 한 25%. 하지만 이 사실은 사람도 그것이 많은 분야에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PT. Indigo 만약 어떤 분야가서 가장 좋다고 우리는 50%의 효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야의 수익을 증가하면 이는 25%의 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의 진젯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1%가 안 넘어가고요. 한국에서 생산된 것은 0.5에서 많은 것은 1.2%입니다. 그리고 이는 Einarok입니다. 왜냐하면cil이 가장 좋은 수의 업체가! 한국에서 10%가 더 쉽게 조사 1%가 더 나아지 필요하다면 하지만 한국에서는 10%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에서 12% 그런데 생산 농가에 따라서 다 틀어지는 그런데 인디고는 함량 측정도 쉽지 않고요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석해랄지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디고는 국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인디고페라와 스트로비라테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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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비라테스가 더 좋네요. 그럴 수 있는 게 여기는 40도씨까지 아주 고온이고 강한 햇빛을 받으면 인디고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곳은 지금 잠깐 습기도 있고 약간 그늘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차 생산이랄지 커피 생산에 적당한 온도가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인디고 함량이 가장 좋습니다. 이 수는 40% 위치에 적당한 온도가, 그런데 이 수는 3개의 수는 지금과 함께 세금을 받으면 인디고 함량이 굉장히 유명한 자산이랄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매년 종자를 파종해서 매년 수학을 해야지 유지가 돼요. 2년 되면 색상이 떨어져요. 만약 다음 2년이 또 하나가 되나요? 못 본 식물이지만 매년 종자 파종해서 수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이것도 물론 내년 경신을 해야 해고요. 좋은품질을 얻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제거는 부모님의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의 성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성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분께서는 그냥 얘기를 인포메이션을 나누고 싶어서 그냥 추가로 말씀하신 건데 농담사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디고페라 보다가 스트로빌란타스 이게 항상 결과가 더 좋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같은 종류더라도 이 위치가 15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발색 효과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일강이라든가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고 발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완전 농담으로 페란타스 천에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아하시는 거는 일본 친구가 사케 가지고 오고 한국 친구가 소주 가지고 올 때 더 좋았다고 얘기하시네요 여기도 이런 게 따페라는 게 있는데 막걸리 같은 거거든요 교수님 한번 드셔보시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주 당신은 소주를 마시겠다고요 다음에 꼭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무리하고 있는 잔지, 아까몬바와 소주. 모둠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에 따라 인디고 함량이 많이 달라요. 원래는 비싸만한 인디고 함량이 많이 달라요. 일본 가면 이곳을 재배를 해요. 근데 일본도 역시 인디고 함량이 낮으니까 이걸 많이 해요. 지금 교수님, 저분이 스트로빌란타스를 재배하시는 분인데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까 인디고 함량이 한해사리 식물이라고 하셨잖아요. 한해사리는 아니고 인디고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스트로빌란타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것도 해마다 갱신을 해줘야 돼요. 잘라서 삽목을 해가지고 매년 새로운 걸 해야 인디고 함량이 높아요. 1년에 2번 수확이고. 이렇게 인디고 함량이 높은 인디고 함량이 높아졌습니다. 스토로 빌란테스 caranya sama jadi jangan biarkan sampai 2 atau 3 tahun kalau bisa babaknya kelihatannya itu petani rajin jadi kalau tiap tahun kalau itu monaman lagi bisa dapat itu panennya 2 kali setahun katanya sama itu butuhnya juga yang paling bagus bisa bisa panennya tetapi tetapi yang pentingnya itu jangan biarkan itu sampai 2 atau 3 atau 3 tahun tiap tahun harus tanam lagi sama itu ulangir lagi seperti indigo fera itu kalau itu hasil panennya lebih bagus sama itu kualitasnya juga 먼저 lebih bagus 그 다음에 이게 다비식물들 피로를 많이 그러니까 indigo 식물을 오래 재배하면 토양 이 나빠져요 salah satu sebabnya itu mengajukan itu menami setiap tahun karena ini indigo vera juga sama ini sebagai tanaman indigonya kalau biarkan terus ini pengaruh butuh tanah maksudnya ini menjadi lebih asam tanahnya menjadi lebih asam jadi menjadi kalau tanaman indigo vera sama itu strobil lantese selama itu lama ini apa meru sakkan mutu tanah katanya jadi tanah juga itu harus istira sebentar 그래서 이것은 종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종자를 심어서 갱신하고 아니면 줄기를 자려서 꺾u 지를 해서 갱신을 시켜주면 염려 함량 높은 걸 생산 할 수 있어요 jadi itu 바빠 itu 또 장안 itu tunggu 삼pari yang strobil jantusnya itu menjadi umur 2 atau umur 3 itu kalau bisa dapat bibitan jadi tanaman bibit lebih enak kalau itu susah dapat bibit dari biji sama bibitan susah kalau gitu potong daun dan itu lagi masukkan ke dalam tanah tanah p thirty ikat diity f figura hijaki 2 ap existru men parygi sedih 1 1 2 2 2